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영작 첨삭을 진짜로 영상 하나당 얼마 정도? 한 5에서 10분 사이 그 정도를 다 했는데 지금 잘못 들어가서 음성이 다시 다 해야 돼요 슬프네요 일단 이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make place bright induces electricity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what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에 응해서 잘 해줬어요 what 사용 중요합니다 what이 정말 정말 편리해요 사용할 줄만 안다면 그래서 place 여기 make place 라고 되어있는데 place 도 셀 수 있거든요 places로 바꿔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고쳐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로션이라고 했는데 로션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영어 단어야? 아니면 한국에서만 그냥 쓰는 거 아냐? 라는 생각에 아까 좀 찾아봤는데 채찌피티로 이것저것 하면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영상에 담았는데 그걸 도저히 다시 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목이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벌써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soften their skin 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로션은 그렇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하지? Hydrate 즉 수분 보충이나 공급이나 내지는 Prevent from dehydrating 이라고 해서 수분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게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소프트니 맞겠죠 그렇게 해도 This is the key 해서 이것도 나무랄 데 없이 잘 해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영상 점삭 영상 점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너나르도 평온하세요 Let's go to video o o